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하이든 스포! 안녕하세요! 스포갑입니다! 여러분, 오늘은 벌써 11월 17일!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? 예! 네, 그렇습니다. 저희가 벌써 데뷔한 지 4년째 되는 날입니다!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4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저도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. 네,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긴 시간, 무한한 사랑,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 많이 노력 중이니까요. 내년에는 꼭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4주년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하이든 스포! 스포!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바이바이! 감사해요!